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야흐로 지난 10월 27일 금요일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그날이 바로 우리 이명우 서울 콘서트 첫날 공연이었잖아요. 서울 콘서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오후 7시 30분에 시작을 했죠. 그때가 로체스터 시간으로는 아침 6시 30분이었는데 저는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옆 동네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학 관련된 심포지엄이나 이런 데 갈 일은 없었는데 바로 옆 동네 버팔로에서 한국학 심포지엄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떤 이렇게 편의를 마련을 해주셔서 또 가까우니까 가려고 마음을 먹고 갔어요. 또 주제가 케이팝이에요. 주 목적은 당연히 제 수업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 오해할 것 같은데 주 목적은 우리 수업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푸수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저 안에 있는 저 사람이 우리 때문에도 또 관심을 갖게 돼서 갔는데 하여튼 그날 아침에 막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 날도 안 좋아서 비도 오고 그랬거든요. 여러 번 가는 길에. 그래서 그 운전을 하면서 가는 길에 아 오늘 콘서트 잘 찾아봐야지. 모든 일정이 끝나면 찾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심포지엄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는 처음 간 곳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어떤 한 분이 낯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서로 만난 적이 있나요? 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우리가 만날 그런 스쳐 지나갈 인연이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뭐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발표를 하시기 전에 그 사회자가 발표자의 그 이력을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뭐 대학교의 음악학 교수님이시고 동시에 또 유튜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유튜버? 그러면 뭐 채널을 알아가지고 뭐냐고 좀 보겠다고 해서 봤어요. 아 벌써? 제가 왜 그분이 낯이 익었는지 알았어요.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그 이명웅 노래 리뷰 영상 했잖아요. 요즘 두어다이는 해외 분들이 많이 영상 올려주시잖아요. 뭐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이건 간에 우선은 이명웅 콘텐츠로 해외에서 하고 있고 해외분이 올리는 거는 무조건 제가 영상 보고 댓글 꼭꼭 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최근에 그리고 제가 그 심포지엄에 가기 전에 최근에 이명웅의 두어다이 리뷰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음악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을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이거 해외에 어떤 사람이 또 이명웅 노래를 리뷰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다 보고 댓글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그분 얼굴이 전 날씨 익었어요.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겸사겸사 그분의 리뷰 영상을 소개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분이십니다. 이분 말씀이 어머니가 굉장한 이명웅 팬이시고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성촌하고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셔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명웅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겸사겸사 그래서 이분의 그 리뷰 영상을 못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분의 그 리뷰 영상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속도를 2배속으로 좀 빨리 해놓고 소개해드릴게요. 초반에 두어다이가 3세대 음악 장르 같은데 목소리가 참 대단한 가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두어다이의 그 검정색 의상 입은 모습이 멋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어다이의 그 안무가 이 배경 뮤직비디오가 우주잖아요. 우주선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 하는 파티 분위기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 SBS 그 케이팝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바탕 화면을 쓴 SBS 그 케이팝에 나왔던 이명웅 의상도 좋고 그리고 요즘 서울 콘서트 짤을 보니까 하얀색 의상을 입고 있는 것도 멋있더라고요. 우리 이명웅 코디님이 요즘 열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 삼촌 분께서 그 케이팝 아이돌 중에서 트로트를 부른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분이 BTS의 그 진이의 슈퍼 참치를 부른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노래가 플로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우리 이명웅이 송송합당에서 빅뱅의 대성의 그 대박이야 를 커버한 거 있죠. 저는 그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이명웅 버전의 대박이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이 플로트 가수가 케이팝 아이돌 노래를 부른 것이 어떻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분께서 두어다이의 그 소재 때문에 우리 그 우주를 우주선에서 찍은 거잖아요. 뮤직비디오를. 그러니까 astronomical? 청문학적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이 astronomical이라고 하는 표현이 청문학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정말 엄청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 두 가지 의미를 센스 있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어다이의 그 뮤직비디오 배경이 우주선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웅이 우주 덕후인 거는 모르시고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뭐 이분 의견은 이명웅이 앞으로 새로운 장르를 노래를 부르려고 완전히 다른 그 색다른 뮤직비디오 우주선을 선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이명웅이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트로트의 배경과 트로트 가수들에 대해서 이 삼촌 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언급한 거는 이명웅의 그 두어다이가 기존의 아이돌 노래와 다르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 이명웅의 목소리만큼은 정말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K-POP 아이돌들은 어떤 특정한 음색에 맞춰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도록 트레이닝을 받는데 우리 이명웅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명웅은 굉장히 넓은 음역대와 그 다음에 탁월한 발음 능력으로 굉장한 실력의 아티스트다, 가수다라고 하는 칭찬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